잠깐에 한 5분, 10분 정도의 인터미션을 두어 헌지님 공연을 이어보시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우였습니다. 헌지님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공연 취소되어도 힘든 분이시니까 아껴두고 안아주세요. 어느 버스에서 창밖으로 흐내기고 언젠가는 정리로 같은 멋들어진 그릇 한 번 더 이상 내 화분에 내게 말이 소용없어 아 나에겐 영원을 바라고 살아갈 때 일주일 나는 슬픔이라는 세상에서 모든 세상을 이제 때로다 어찌 생각해도 밝은 머리를 변기에 쳐받고 엉정한 말은 쓸모없다 당신 목숨이 한 끝이라 있지만 천번을 두드리면서 또 세상인을 잃고 싶다 나는 철의 삶 철의 여인 뜨겁기 위한 말과 몸짓 발악의 생을 받고 슬픔을 가눌 거야 비와 죄의 머리를 밟아 세상의 끝을 변한 대로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부서질 리 없을 거야 그의 마음을 속을 변한 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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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부서질 리 없을 거야 밝은 머리를 변기에 쳐받고 엉정한 말과 밝은 머리를 변기에 쳐받고 엉정한 말과 나는 쓸모없다 당신 목숨은 끝이라 했지만 당신 목숨은 끝이라 했지만 천 번을 두드리면서 또 세상에는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절에서 절의 여인 뜨겁게 위험할 것이지 바람의 희생을 받고 슬픔을 가을 거야 비와 쇠의 마음을 밟아 세상의 끝을 변혼된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절에서 절의 여인 뜨겁게 위험할 것이지 바람의 희생을 받고 슬픔을 가을 거야 비와 쇠의 마음을 밟아 세상의 끝을 변혼된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절의 삶 절의 여인 뜨겁게 위험할 것이지 바람의 희생을 받고 슬픔을 가을 거야 비와 쇠의 마음을 밟아 세상의 끝을 변혼된 나의 품 안에서 나는 절대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나의 품 안에서 나는 널 지배해 2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